대한민국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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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18 정신을 미래지향적인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공정과 상생을 실현해 한 단계 더 발전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.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잘 갈고 닦아 물려주는 것으로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5.18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. 민주화운동의 풍부한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온전한 민주공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세를 부르겠습니다. 5.18 민주화운동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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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주의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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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세